기분 좋아 시안이 아유 이것도 시안이 시안이 누구야 시안이 만세 시안이 공 시안이 공 이제 한미앞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저는 왔다 보러왔다 시안이 보러왔다 한미앞이 안녕 빠이빠이 또 빠이빠이 이라고 갑시다 지금이 제일 이쁘게 지금 맞아요 앉아서 다시 하니 오빠 갑시다 네 가자 한미앞이 인사해주세요 이거 이거 책 없어지겠어요 할미